신명이 받아보자는 정룡이 저 이것이며 깨터가는 자는 뭐길래 위로를 받을 것이오 온유가 많다고 믿는다면 남의 기억으로 남겠네 위의 줄이고 곧바른 자는 저에게 오는 공유리 여긴 자는 공유리 여길 받겠네 고음이 정룡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영생의 아름다운 하나님 하나님의 화를 기다릴 건데 위의 줄이고 곧바른 자는 성룡이 저에게 오는 내게 오 주소서 내가 보려 기원하네 고음이 정룡이야 주소서 아멘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돌려 기원하네 오 제주도 주소서 아멘 아멘